왔어요 왔어요 황은비 김예원 여자친구 여자친구 미니 5집 cd가 도착했습니다 그레이24 총알배송 아주 칭찬해 이건 연세대학교 컴백 쇼케이스에서 받은 사인 cd인데요 같이 한번 까보겠습니다 지관통 가위로 툭 요즘 소스 아주 칭찬합니다 머리가슴배 포스터 말이죠 자세한건 소스 여자친구 포스터를 구겨 써 편 함께하세요 무리해서 지관통 여시면 안됩니다 칼로 살짝 뚜껑을 들어올리면 잘 빠집니다 포스터를 빼실 땐 말이에요 이처럼 안으로 이렇게 한바퀴 살짝 말아서 빼시면 잘 나옵니다 거꾸로 말아서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돌돌돌돌 촤악 네 요즘은 사실 cd를 사는건지 포스터를 사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눈이 아주 호강합니다 핑크핑크 체육보 그리고 여름사복패션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스터가 말려서 말이에요 문진으로 쓸 cd가 필요하네요 창고로 가서 어디있나 탕탕탕 cd가 여기있네요 핑거팁 우리 군대 친구들 카메라 고정 시키구요 군대 친구들을 잘 꼭꼭 눌러줍니다 이 친구는 핑거팁 사인 cd 구석구석 말리지 않게 잘 눌러줍니다 미니 5집 사인 cd 비밀품인데요 박스를 이제 한번 까보겠습니다 에어쿠션과 뽁뽁이 이중포장 칭찬합니다 아 이게 질기네요 미니 5집 두가지 버전입니다 사복 친구는 러브 버전이구요 핑크 친구는 위스퍼버 버전 이제 소울 한번 들여다봐야죠 어디서든 들려와 귀를 기울이면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러브 버전과 위스퍼버 버전 사진이 다릅니다 맨 첫장이 우리 쏘리더 인데요 아 첫장만 한번 볼까요 쏘 쏘 쏘 쏘리더 쏘리더 네 안에는 포카가 있을텐데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쪼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맛에 또 cd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쪼와 보겠습니다 쪼와 봅니다 짠 누굽니까 아 한 번 더 쪼는데요 짠 이거 누군가요 누군가요 아하하하 이 예린선생 예린선생입니다 버디 향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버디 향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예린선생 버디 사랑 이번에는 위스퍼버 버전 깝니다 짠 누굽니까 누굽니까 은하 양이네요 한 번 더 쪼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쪼는데요 누굽니까 은하 양 오늘 은하 양 개타는군요 버디와 여친이들의 소중한 이야기 들려줄게 귀를 기울이면 음음 네 아 아 cd는 신발입니다 이게 목얼굴은 멤버 얼굴을 박던데 말이죠 네 소스 이런 것도 칭찬합니다 네 아 카드도 어 뽑아보겠습니다 위스퍼버전 핑크핑크하고요 러브버전 우리 사복친구들 오랜만에 여름친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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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잔뜩 늘어놔야 해서 말이죠 테이블이 좀 좁네요 한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직매 싸인 CD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쪼는 맛 말이에요 쪼는 맛 유주향 단체컷 은하향 그리고 우리 쏘리더까지 한 화면에 다 안나오죠 어디서든 들려와 귀를 기울이면 이게 아닌데 어디서든 들려와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부르는 건가요? 어디서든 들려와 아하 어디서든 들려와 귀를 기울이면 믿음에 귀를 기울이면 어디서든 들려와 귀를 기울이면 어디서든 들려와 귀를 기울이면 네 됐습니다 어디서든 들려와 귀를 기울이면 여름 친구로 돌아왔어요 우리 여친이들 이번 앨범 대박났으면 좋겠네요 어디서든 들려와 귀를 기울이면 너의 눈빛자처럼 소중한 이야기 들려줄게 내 기준이 봐 우리에게 잊지 못한 목소리 꿈처럼 울렸던 너를 향한 내 맘 가득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